안녕하세요 모아가드니 입니다. 사랑행모한테 다이소에서 파는 고양이 장난감 방울을 매달아 줬는데 아주 잘 가지고 놀았어요. 그런데 그 방울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날 보니까 발이 그 플라스틱 틈으로 들어가서 사랑행모가 좀 곤란했어요. 그래서 그 장난감 방울을 빼내고 안에 있는 그 금속 방울을 라탄볼에다가 넣어줬어요. 이 라탄볼은 다이소에서 디퓨저 파는 곳에 보면 스틱이랑 같이 라탄볼이 있더라구요. 그 라탄볼을 실에 매달아서 방울을 안에 넣어줬더니 아주 잘 가지고 놀아요. 계속 뜯고 있어 가지고 언젠가는 이 라탄볼을 또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. 앵무새한테 다이소에서 파는 라탄볼을 장난감으로 한번 매달아 주세요. 그리고 사랑행모는 상추도 좋아하고 실을 뜯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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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